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티스트는 충분히 장비 탓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별가물이 좀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작업도 편리해지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장비가 중요하고 장비도 시격 중에 하나에요 요즘에는 사실은 좀 오래전부터 장비는 시격 중에 하나였구요 그것 때문에 오늘은 장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일반 아티스트로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 장비에 관한 영상이니 혹시 막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니터를 이야기 해 보겠는데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델 모니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델 모니터가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지만 색감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게임 업계들이 델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감에 맞추는 걸 권장 드려요 그리고 최종적인 색감이라던가 결과물은 나중에 아이폰으로 넘겨서 아이폰에서 혹은 아이패드에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 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작으면 작업할 때 불편하니까 한 대략 24인치에서 30인치 사이로 그리고 너무 크다면 장점도 있지만 작업할 때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인치는 한번 생각해 보고 구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pu 인데요 cpu 같은 경우는 영상 쪽에서 V레이나 멘탈레이, 렌더링 처리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 cpu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렌더링 하고 나서 수정하고 또다시 렌더링 하고 수정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cpu가 빠르면 빠를수록 수행차고 횟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지게 되요 하지만 게임 업계 쪽 아티스트라면 cpu에 투자할 돈보다는 차라리 그래픽 카드에 투자를 해서 그래픽 카드를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픽 카드를 살 때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램과 rtx 지원 유무인데요 비디오램 같은 경우 3d 사용되는 텍처를 그래픽 카드에 붙어 있는 비디오램에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3d 텍처링 할 때 좀 더 용이해져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프스턴스 페인터에서 좀 더 유용하고 빠르고 수월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비디오램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rtx 옵션은 실시간 랜더 및 시뮬레이션을 cpu에 힘을 빌리지 않고 그래픽 카드에서 직접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레이트리싱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마블러스에서 시뮬레이션이 좀 더 빠르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다면 rtx 를 사용해 주시구요 하지만 요즘에는 비싸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rtx 넘어가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rtx가 아니어도 됩니다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특히 영상 쪽이라던가 게임 쪽 둘 다 메모리는 상당히 유용해요 특히 렌더 걸 때 텍스처들을 메모리에 올리고 렌더를 걸거든요 그래서 텍스처를 좀 더 크게 사용할 수도 있고 렌더링 속도도 좀 더 상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zbrush 할 때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룰 수 있는 폴리곤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가 늘면 늘수록 디테일이 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메모리에 최대한 투자하고 나서 그 후에 다른 부품에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정말 메모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cg 아티스트라면 꼭 필요한 타블렛인데 보통 타블렛은 와콤 타블렛을 많이 사용하시구요 그리고 너무 작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보통 6x8짜리 정도를 많이 사용하시구요 어떤 분들은 큰 걸 사용하는데 그렇게 굳이 막 차이나진 않아요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라서 어떤 분들은 큰 걸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큰 걸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구요 그리고 액정 타블렛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지로시에서 액정 타블렛을 사용하는데 좀 더 일반 타블렛보다 액정 타블렛이 좀 더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좀 더 잘 되는 느낌이구요 그리고 사실 좀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모델러시라면 액정 타블렛을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액정 타블렛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약간 부담이 가는 가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실히 오실 거면은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금액이 비싸니 좀 더 생각해 보시구요 그러면 간단하게 컴퓨터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처음 CG를 접하시는 분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와 비교해 가면서 필요한 부품을 신중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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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